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던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거려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저는 진짜 많은 졸끄러기 여러분들이 CEO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숨겨진 경쟁력, 이렇게 드러나는 경쟁력이 아니라 숨어있는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숨겨진 경쟁력 중에 하나는 내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숨겨진 경쟁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티나지 않는 일을 진짜 졸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티가 안 나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지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래, 일주일 세우고 한 달 세우고 그러잖아요? 숨겨진 경쟁력은 1년 단위로 세우고 3년 단위로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가질 수 없는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수명으로 살면 80살인데 그럼 정신 차리고 보면 독립했을 때면 20살인데 그럼 60년 남은 건데 3년짜리 계획 세우면 이게 딱 20개밖에 못 세우는 거예요. 5년짜리로 세우면 12개밖에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닙니다. 저는 한 1년 단위 정도 계획이 되면 상당히 장기 계획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장기 계획이고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뜬구름이 없는 얘기 아니라 그거 누가 몰라 아니라 저의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체인지그라운드 유튜브가 매우 잘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시리즈가 뭐냐면 동기부여 시리즈. 우리 피디님들이 또 기가 막히게 편집을 몰입감 있게 하는데 그게 막 10만비, 20만비 터지는 게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몇만비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원래 동기부여 영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외국 동기부여 채널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잘 없었어서요. 몇 개는 있긴 있었는데 양산형으로 나오는 데는 없었는데 저는 이거를 뭐로 봤냐 신박사TV나 우리가 그 다음에 독서연구소에서 뷰스가 안 나와도 우리가 계속 좋은 얘기를 꾸준하게 쌓아 놓으면 언젠가 이거를 그거는 1차 컨텐츠라 그러면 가공을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2차 컨텐츠를 만들면 그때 이게 빛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거를 원래는 그냥 졸구한 거고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한 건 1, 2년 된 것 같아요. 적어도 2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상 신박사TV나 그 다음에 독서연구소에서 뷰스가 안 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거 우리는 진짜 왜냐하면 신박사TV랑 독서연구소는 독서연구소는 특히 채널이 20만인도 넘는데 만비 위하가 80%거든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우리에겐 장기 계획이 있고 이거를 나중에 소스를 모아서 폭발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워낙 좋은 얘기를 하고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경험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2차 가공에서 저희가 지금 동기부여형 영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최소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전세계에서 1등 전문 동기부여형 영상 이런 데 채널 가보면 몇 년을 해도 몇백 개밖에 없는 게 많은데 저희는 일주일에 3,4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1년 지나면 100개가 넘게 쌓일 거예요. 1등 동기부여형 영상이 쌓여있는 데 만큼 저희가 동기부여형 영상 시리즈가 축적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더 강점이 뭐냐면 이게 장기 계획이 힘이라니까요. 더 강점이 뭐냐면 거기는 남의 연설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연설문의 담당자가 당사자가 이거는 나는 이 사람이 2차 가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영상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죠? 그 당사자가 저희예요. 당사자가 저희기 때문에 2차 가공을 하든 3차 가공을 하든 17차 가공을 하든 우리가 우리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장기 계획의 힘이라니까요. 항상 장기 계획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이건 이제 아까 회사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첫 번째 장기 계획이 뭐냐면 수능을 보는 거예요. 수능은 여러분 한 달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 1년 정도는 공부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장기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 계획이 뭐냐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걸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형화된 장기 계획을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회현업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장기 계획을 세팅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공부해서 일본어를 마스터하겠다. 2년 동안 공부해서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아니면은 3년 동안 공부해서 책을 이만큼 쌓아서 교양을 이만큼 백그라운드 지식을 쌓아놓겠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언제 쓸 줄 모르니까 편집 기술은 당장 내가 이게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편집 기술을 1년 동안 마스터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중소기업을 차렸을 때 마케팅을 직접 하겠다. 이런 여러분이 장기 계획을 세워갖고 그거를 1년짜리 6개월짜리 3년짜리 이런 걸 차곡차곡 마스터해 나갔을 때 그게 누적이 되면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과 경쟁력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동기부여 영상으로 쓸 수 있는 소스가 천 개가 넘는다니까요. 이거는 보통 동기부여 영상이 일주일에 한 개씩 나오는 대로 하면 50일이니까 20배 20년치 20년치 소스가 20년치 20년치 그 다음에 뭘 올라갈 때마다 반응이 지금 너무 좋아요. 예전에 올려 체인지그라운드 제작했던 것보다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요. 또 PD님들도 신나서 또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근데 그거 할 때 그러면 저랑 고약가님은 막 신나서 했냐?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예를 들면 토닥토닥 같은 거는 지방 가서 고약가님이 그거 가는 걸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자체를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제가 고약가님이 약간 달래면서 형 이게 일단은 거기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유튜브로 보신 분들한테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오리지널 컨텐츠 소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멀리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고약가님이 진짜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낙오 없이 그걸 저랑 몇 년째 한 거예요. 몇 년째 같이 한 거예요. 몇 년째 여러분이 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로스아이큐도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 어때죠? 윈윈을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저자를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비즈니스는 어때요? 저랑 고약가님이 잘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로스아이큐 강연을 몇십 강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두 달은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장기기획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즉흥적으로 한 번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렇게 찍으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편집돼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저희가 정말로 그래도 최소한 두세 달 잡고 가자. 그래서 가서 어때요? 마케팅도 잘 되고 여러분도 책 안 보고도 그것만 보고도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윈윈입니다. 여러분 장기기획은 솔직히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뭐래요? 숨겨진 경쟁력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를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따져봐야 돼. 메타인지부터 올려야 돼요. 내가 장기기획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두 시간씩 한 시간씩 세 시간씩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내가 장기기획을 익스큐션할 타임을 확보하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마음만 장기기획만 그래 장기기획 좋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 쫄딱 망하고 계속 무기력만 학습될 거예요. 그게 누적이 돼서 힘들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짜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래서 장기기획 is equal to 뭐예요? 졸구력이에요. 여기서 졸구력이 얼마나 강력하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지어 장기기획 없더라도 그냥 내가 운동 같은 거 독서 같은 거 꾸준히 졸구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평소에 워밍움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독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전공책으로만 바꿔갖고 또한 3년 가면은 이 분야 전문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숨겨진 경쟁력 이거 우리 졸구력이 여러분들 하나씩 다 탑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